아 자 반갑습니다 아 아 올 토요일입니다 이제 여기 벚꽃도 피기 시작했구요 여러분도 이행 가지 마세요 선생님이 대신 가서 많이 찍어서 올릴게요 지금은 무조건 공부할 때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한계라도 더 봐야지 여러분들 분명히 합격하고요 올해 진짜 100명 넘게 투과 납니다 지금 계속 명태자들 쏘아 납니다 왜 원격 수업 때문에 지금 블라인드 수업 온라인 오프라인을 경영하는 수업인데 예 준비 안된 선생님들 많이 힘들 합니다 차라리 나오는게 낫죠 자 시작했습니다 직소 1번 모양입니다 직소 1번 모양 아 또 공부교육 좋습니다 직소 2 모양도 나오구요 자 직소 1 모양 맞죠 여기서 구성하는 방법 집단을 구성하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똑같은 사람끼리가 아니라 골고루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억이 있잖아 모집단 활동 2차 할 때 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자 모집단 활동을 우리가 역합해 보려고 그 친구들이 나가서 각자 자기가 마트 분야끼리 모여서 배운 것을 2차 활동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통리하는 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모여 자 압축과 목재 건수 자제 목재 건수입니다 목재 건수 재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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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료니까 여기다 할게요 그냥 재료 목재 목재에서 뭐 함수율 가 압축 강도의 관계 함수율이 많으면 알 수도 안 좋겠죠 함수율과 율과 수축이 많으면 수축의 관계 또 그 섬유포화점 포화점을 포화점 섬유포화점 뭐예요 15% 입니다 그거보다 많고 자꾸 이렇다 했어 그 다음에 자연 건조법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인공원 인공원 뭐예요 그렇죠 불로 쬐는 거 자 급수 방식입니다 급수 방식 이거는 공조 설계 건축 환경 자 이거는 급수 방식 그 다음에 수도 직결 평벌 방식 내리자죠 앞에는 뭐라 놔노 그렇지 저기 고가 수준으로 갔죠 그러면 이거 다 오잖아 아 최고 측 파측을 것이 그런 시 콤마 음 층별 급수 전의 토출 압력 하고 최저 필요 압력 이상 에 최고 측 계산 있습니다 아예 건설고사 입장식 이걸 건축 설계 그냥 건축 설계로 합시다 아 입찰 건설 공사 입찰 방식 ㄱ의 기념 건설 사업 관리 용어 용어 그 다음에 용역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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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및 시공 책임력 자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용역형이 뭔데 CM CM이 컨스트럭션 매니저먼트를 하는데 4P 돈만 주면 다 하겠다 시공은 릴리시클까지 하겠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영어 몰라요 그냥 쓰세요 5 5 5 벽돌 쌓기에 공간구조 자 구조 4 4 5 벽돌 5 5 벽돌 5 벽돌 4 5 벽돌 5 벽돌 뭔데 그 당연한 거 아니야 그 긴결제 하고 그 긴축 그 긴결제 해가지고 5 5개 마다 하는거 그 쓰면 되잖아요 공간 쌓기에 있어서 음 장점 및 시공방법 방법 그 다음에 연결 방법 왜 벽두를 계속 잡다보면 자빠집니다 자 6번 오케이 철근지 고구리 재료 쉽대요 이거는 철근 콘 콘크리트 보설계 힘 인장 철근의 최대 중심 간격과 최대 개수 식 있습니다 외우세요 이거 fck f y 다 나와있잖아요 자 호스트 크레인이 설계돼도 h 연결이 되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마 역학이야 역학 역학인데 어떤 역학이냐 이거는 그냥 어 양쪽이 딱딱 그 걸려있죠 그니까 단순보 그니까 단순보의 최대 힘 응력 단순보 단순보 이제 뭐 아우 그 아무것도 안 돼요 기초 제작은 자 실습 지시서 실습 지시서 자 실습 지시서 자 공업 교육 실습 지시서 예 너무 상세할 경우에 맞죠 문제점 너무 상세 한 경우 문제점 보안 방법 맞죠 10초 짜리 뭐 매일 거 실습 목표 매일 거 보자 보자 실습 지시서 매일 거에 행동 목표 재료배 연구랑 실습 필요한 세 가지 모르겠네 이거 투산배 위치에는 일관법 반대로 돼 있잖아 기억에서 가져오세요 투산배 쓰라고 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기초 제도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 및 평가 예 기본 기본 기초 기초 과목 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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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 아시겠죠 끝났는데요 자 지금까지 2016년도 까지 했습니다 이제 2015년도 그만하면 됩니다 2015년도 지금 선생님이 새벽에 5시부터 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보약을 또 갖다 주시네요 예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어머님도 하이팅 하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항상 주변에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응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따뜻한 봄날입니다 놀러 가시죠 미치겠죠 가지 마세요 엉덩이 딱 붙여 책상에 앉아서 1년만 버티세요 알지 4 5 6 7 8 9 10 11 8개월 인생이 바뀝니다 아시겠나요 하이팅 해주시죠 감사합니다